천마총 천마총 진짜 오랜만에 듣는 일입니다 돈 내고 들어가야 돼? 천마총을 가로지러 가려면 입장률을 내야 하기 때문에 돌아가겠습니다 도솔마을 120m만 나오는데 우리는 훨씬 더 가야 돼 1km? 택시 타겠는데 4천원 아끼자고 돌아가다가 힘들어서 택시 탈 듯 도솔마을이 뭐지? 도솔 완전 오도 스펠링도 똑같아 오 진짜? 이거 얼마야? 1,000원 할래? 지금 하자 나 이거 넣어보겠어 부루나 운세로 하자 우리 부루나 운세로 할까? 16년이야? 부루나는 16년에 부루나 시작했으니까 16년 띠로 계산해야지 멍청아 오랫띠를 계산해 준거 같아 2016년 원숭이띠 부루나의 운세를 보겠습니다 우리 부루나의 운세를? 너무 웃겨 부루나의 운세를 열어봐 백사람이 함께 농사를 지으니 백사람이 함께 농사를 지으니 백사람이 함께 농사를 지으니 첨성대 첨성대가 보이고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짜잔 와 피자 짜잔 경주에서 피자라니 첨성대 첨성대 앞에서 피자라니 경주 특산물이 원래 피자에요 아 진짜? 엄마 아빠 선물 사러 가야지 뭐? 엄마 아빠 사랑해요 지퍼라이터? 엄마 아빠 사랑했어요 지퍼라이터 아니야 첨성대랑 상관도 없어 그게 포인트 아니야? 첨성대랑 일도 상관없어요 하외탈이라 하외탈 묘하게 펩시처럼 생겼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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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으라고 그 뭐지? 수학여행 같은 거 간다 그러면 일회용 그거 카메라 사가지고 가는데 가서 이 나이 보면은 사람사진 없고 다 무슨 뭐 막 말다드리는 와 노을 노을 지는 거 너무 예뻐 지금도 이러고 있네? 사람은 안 찍고 유기농 우유 쿠앵크 쿠앵크 아이스크림 먹을래? 쿠앵크 아이스크림 먹을래? 쿠앵크 짜자잔 이거 정말 좋다 짜라라라라 궁금해 오른쪽 버튼 오른쪽 버튼 눌러 손을 빼십시오 손을 빼십시오 이렇게 금방? 프린트 중입니다 프린트 중 프린트 중 와 나왔어 너무 웃겨 온양 선표에 정성이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자손에게까지 이어진대 자손이 있나봐 일단 오빠 자손이 있나봐 오빠 인생에 다행이다 경주빵을 사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주빵 20개를 샀습니다 신난 첨단 돈 쓰는 일은 언제나 신나지 너 아빠 ㅋㅋㅋㅋ 프린트 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